해안 침식 문제가 불거진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해상공사가 중단될 전망입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에 따르면 원주지방환경청은 사후 환경영향평가 조사 결과 맹방해변 침식이 최저 수준으로 나타났다며 방파제 공사를 중지하고 1단계 저감시설에 조속한 설치와 준설토 회수 교체를 연말까지 마칠 것을 산업자원부에 요청했습니다. 한편 지난 7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삼척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해상공사로 맹방해변 침식이 심각해지고 오염된 준설토가 모래 되메우기에 쓰였다는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